애플 1위 탈환 애플카 2025년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시왕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최신 투자 기법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권과 2권이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약 판매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어치 실적 좋아도 경기 둔화 우려 주식달러 혼조 채권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45% S&P500 지수는 0.34% 상승했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매 뉴스입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6만 8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인상 러시를 잃었고 그러자 실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고용지표 증가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소비심리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시스 백화점, 타겟, 월마트, 로어스, 그리고 어저께 아마존이 한 4% 가까이 올랐죠. 모두 실적 예상체를 뛰어넘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물론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와중에 소비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는 늘리고 가위 소비는 줄이고 있습니다. 즉 대차수단이 없는 생필품, 먹는 것에 대한 소비는 늘리고요. 여행 등의 소비는 줄이고 있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유통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행, 항공, 호텔주의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반도체 칩 회사인 엔비디아는 3분기에 매출 71억 달러, 순이익 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가가 8%대 상승했습니다. 어제 애플이 전기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기사 때문에 2%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결국 1등을 탈환했습니다. 애플의 재배수 리밸런식 표인데요. 전고점이 152.57달러에서 148.76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156.38을 넘어서 157.87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으로 10% 팔았던 달러는 어제 157.87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샀어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 새벽에 못 샀다면 오늘 장이 열리고 사면 됩니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등을 탈환했습니다. 애플이 세계 1등을 탈환한 이유는 2025년까지 애플이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서브 이슈에서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공급 부족의 물류난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수요에서 오는 물가 상승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가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애플카 2025년 출시의 의미입니다. 애플 완전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르면 2025년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무슨 강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 벤츠 현대차 자동차 회사가 왜 알뜰폰 사업자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141만, 벤츠 코리아가 25만, 기아차가 18만개를 확보를 했고 테슬라도 알뜰폰의 회선을 15,000개 갖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벤츠 기아 테슬라가 알뜰폰 회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커넥티드 카를 만들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커넥티드 카를 만들면 임포테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임포테인먼트는 지금 차량 관제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행정보 등을 서비스하지만 앞으로는 음성비서, 페이 기능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기능을 가장 잘할까라는 것이죠. 벤츠 기아 현대차가 잘할까 아니면 빅테크 기업이 잘할까? 당연히 빅테크 기업이 잘합니다.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이 잘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미 음성비서, 페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벤츠 기아 현대차보다는 빅테크 기업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도체 부족에 국내서도 BMW 등 수입차 일부 기능 빼고 출고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BMW는 서라운드 뷰 기능을 뺐고요. 벤츠는 LTE 통신 모듈 기능을 제외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를 못만듭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모자른 와중에 생산 차질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유는 자체적으로 주문형 반도체인 ASIC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형 반도체의 장점은 반도체 하나가 여러 개의 사물을 동시에 컨트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많이 필요 없겠죠. 스마트폰의 AP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AP 같은 경우는 MPU, GPU, MMP, DSP, 모바일 통신칩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펜이나 쿨러 같은 게 없죠. 그리고 그 안에 그래픽카드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AP 칩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많은 반도체가 필요 없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통합칩이 없으므로 모두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서라운드 뷰 반도체, LTE 통신 모듈 반도체 등등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통합칩을 안 쓰고 원가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서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성능 차이입니다. 애플이 M1 칩을 맥북에 썼습니다. 만들었죠. ASIC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성능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애플이 M1 칩을 만들어 쓰기 전에는 인텔의 범용 칩을 썼습니다. 인텔의 범용 칩이 무엇이 안 좋으냐. 인텔 쿼드코어 이런 것들이죠. 계산을 해야 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4개의 쿼드코어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드와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2개의 쿼드코어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성능을 최적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범용 칩은 여기저기 팔아먹어야 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인텔을 배제하고 만든 M1 칩으로 맥북의 성능 최적화를 이뤄냈습니다. 마치 600만원짜리 엔비디아 그래픽 전용 카드를 꼽은 것보다 더 좋은 성능 퍼포먼스를 이뤄냈습니다. 200만원짜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전기차, 맥북 등에 필요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자제품의 성능과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냐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불리하다는 것이죠. 애플이 목표로 하는 자동차는 핸들과 페달이 없으며 내부는 핸즈 오프 드라이빙을 중심으로 설계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애플은 2025년까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같은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아이폰, 애플 기기를 긴밀히 통합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긴밀히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얼리어다프터이면서 전자제품 칼럼니스트가 삼성의 Z 플리폰을 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삼성의 Z 플리폰은 너무도 좋은데 자신은 아이폰 생태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아이폰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데 삼성의 Z 플리폰을 사면 플리폰의 장점은 누릴 수 있지만 너무도 불편해진다는 것 때문에 Z 플리폰을 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애플의 생태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른 전기차보다 반드시 아이카를 사야 합니다. 그것이 최적의 조합이고 모든 기기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카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아이폰 생태계의 자체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일상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자율주행 옵션을 19만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율주행차는 개발이 된다면 19만원 정도의 옵션 비용만 지불하는 구동 모델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크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율주행은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그러니 자율주행이 처음에는 엄청난 기능처럼 보이겠지만 택시운전기사와 다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은 당연한 세상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9만원 정도의 자율주행 옵션을 끼워 넣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고요. 이 가격은 차츰 낮아질 것입니다. 결국 자율주행 옵션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돈을 벌까? 바로 애플이 구축한 플랫폼으로 돈을 법니다. 미국 30% 인앱 결제 수수료 너무 높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 중에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이 인앱 결제 대가로 부과하는 30% 수수료다라는 것이죠. 애플이 에픽게임즈와 소송이 붙은 이유는 수십만 개의 앱에 부과하는 30% 수수료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자율주행 옵션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아니면 애플카의 자율주행차에 당연히 들어가는 월구동료가 될 것이고 핵심은 모든 앱에 부과하는 30%의 수수료를 누가 다 먹느냐일 것입니다. 분명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테슬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전기차의 판매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애플과의 협력입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하면 현대차가 아니라 애플카가 됩니다. 벤치가 애플과 협력하면 벤치가 아니라 애플카가 됩니다. 왜 구글이 아니고 애플일까? 구글보다는 애플이 럭셔리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전기차 경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럭셔리 이미지를 가져와야 한 대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적은 차를 팔아도 크게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애플과의 협력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차를 만들지 않고 애플은 지금의 폭스권처럼 하청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폭스바겐도 애플과의 협력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은 옵션이 될 것이고 미래차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애플과의 협력이 필수가 됩니다. 이것이 애플이 오늘 세계시청 1등에 오른 이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조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플 1위 탈환 애플카 2025년 출시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조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지금까지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